조세호의 기네스 도전기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스케줄표고요. 미션 얘기 들은 게 뭐야 이거. 기네스 도전? 8시 30분에 돌잔치가 있네. 이거 어떻게 다가? 차는 어딨어? 차 어딨어? 차! 차! 진짜 이거 내가 운전해? 이 많은 스케줄은? 독하네 이 사람도 해. 이 차가 나처럼 잘 나가네. 자 갑시다. 존경 씨. 어디 쪽? 한 번 더 해? 그냥 가면 해? 마지막으로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우리 하연 동진 님의 첫 번째 생일. 저도 더욱더 축하하는 마음에 드렸습니다. 우리 엄마 아빠의 변호사들을 천천히 못해서 기술이 사장 말씀 잘하고 싶고요. 사랑합니다. 아유 동진이 생일도 축하합니다. 우리. 마지막으로 퀸실 올려주셔서. 잠자요. 마지막으로 조선생의 큰 맛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다음 장소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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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황긍털 치러야 되는데 왜? 우선 가세요 가세요 아 뭐야? 우리 빈쥬 왕자님의 조각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개그맨 정세훈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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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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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도 조금만 먹고 아 빨리 이차르세요 진짜 아 너무 좋겠다 야 여덟 봤지? 미쳤어? 아니 그래도 진짜 아 대박이다 진짜 오늘 2일 마을자치 가실 거예요? 마을자치야 강화도밖에 없어? 땅 대상 안 해? 네 안 해 빨리 바로 가세요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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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